강원도 농수특산물 11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. 강원인터내셔널의 김기동 대표는 한국에서 공수한 지 사흘 된 신선한 상품이라며 신선도와 가격을 자랑합니다. 강원인터내셔널의 김기동 대표는 한국에서 공수한 지 사흘과의 탁월한 겨우사리를 30불 팔던 것을 15불에 여러분들이 잡숴보시라고 50%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더불어 또 엿기름을 강원도 인재에서 만든 엿기름을 한 봉에 6불짜리를 3봉에 10불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다시마를 저희가 한 봉에 10불짜리를 3봉에 10불 하다 보니까 대박 세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마가 최고 잘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저연명란을 좀 더 싱겁게 해가지고 왔습니다. 저연명란하고 코다리, 겨우사리 세일하니까 겨우사리, 그 다음에 오징어채, 거의 다 순서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강원도 농수특산물 11일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아시플라자에서 열립니다.